안녕하세요. 플레임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제가 또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. 오늘은 바비 글래머하우스라는 장난감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보시면 여러가지 바비들이 있고요. 짐 모양의 장난감입니다. 총 76cm이고요. 안쪽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. 일단 스티커가 있네요. 꽃무늬 그리고 커튼도 있고요. 접시 놓는 것 등등 꾸밀 수 있는 일단 스티커가 있네요. 자 그리고 일단 꺼내보니까 일단 집처럼 보이는 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.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으니까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 의자 있고요. 두 개 있네요. 테이블뽀 같은데요. 네 여러가지 패턴에 작은 선들이 있어요. 타월인가봐요. 네 베개도 있고요. 램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 들어있고요. 아 냄비도 있네요. 네 접시들도 있고요. 헤어드라이기 있어요. 네 꽃도 있고요. 네 꽃도 있고요. 컵 두 개 그리고 스푼 놓는 곳이 있네요. 네 주전자가 있고요. 네 주전자가 있고요. 자 빛도 있고 네 여러가지 식기가 있네요. 네 향수병도 있고요. 네 좋습니다. 안쪽에 사실 인형은 들어있지가 않네요. 네 은형은 인형 말고 집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채널에 오셔서 다른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